자 그러면 좀 가리고요. 제가 해변은 눈빛기와 하나 할 겁니다. 지금 미안해. 나 두 번 좀 드리실래요?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. 자 그러면 눈을 좀 가리고요. 형식 분 먼저 가보겠습니다. 가까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꾸 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았네 슬쩍 웃어줄 땐 나 정말 미치겠네 어쩜 그리 예뻐 베이베 너를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. 여기 대기용인데요. 좀 더 긴장을 안 오시나 봐요. 지금 우리 형식 분이 속삭이듯이 몇 살이에요?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서 자기 날로는 흥미로운 우리 형식 분이 어떤 잡채가 좀 먹었고 진짜 다 한 그린